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이렇게 하기 전에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 그래요. 저도 그랬고요. 저도 사실 럽디의 어떤 의도를 전혀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럽디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럽디도 화를 많이 내거든요. 그리고 이 지금 연락 같은 경우는 우리 연애할 때도 럽디 그냥 연락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. 기억나시죠? 당신도 그랬어요. 연락 안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초반에는 한 이틀년도 연락 안 되고 그러셨어요. 연락 안 받으셔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. 근데 이럴 때는 답이 사실 가서 찾아가는 게 최고예요. 맞아요. 사랑이 있다면 진짜 와서 이야기하면 사실 그냥 풀리거든요. 얼굴 보면. 하여튼 근데 오늘은 이 질문 있으니까 할게요. 아 그러면은 이거죠. 3번 고르신 거죠? 직접 찾아와서 화 풀어달라는 소리다. 찾아가라. 네. 저는 약간 3번이긴 한데 여성분의 스타일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여성분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 혼자만의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면 괜히 가서 건드렸다가 더 터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. 이게 케바케예요. 케바케라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선은 한 번 두 분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.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화를 풀어주는 게 원래는 이게 주제지만 저는 여자친구 분과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야. 나는 여자친구가 솔직하게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어려워도 조금 노력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다툼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. 맞아요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 그렇다면 우리 럽둥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할지 한번 만나뵐게요. 네. 1978님. 4번이요. 그냥 여자친구 알아서 화 풀릴 때까지 놔둔다. 시간이 약입니다. 괜히 건드렸다가 더 욕먹어요. 저는 어렸을 땐 그랬어요. 저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.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엔요. 나 혼자 냅두면 진짜 더 화가 나요. 그래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요. 와서. 근데 황범 씨도 안 그러시거든요. 저 많이 풀어주잖아요. 몇 번 그냥 미안해 이러고서 딴 거 하잖아요. 그리고 제 스타일은 사실 그 자리에서 빨리 풀기를 원하는데 저기 봐요. 럽디는 되게 천천히 풀리잖아요. 계속 해줘야 돼요. 맞아요. 오래가요. 끈기 있게 계속 풀어줘야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빨리 풀렸으면 하는데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아니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게 하면 풀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.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. 본인의 입장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잖아요. 진짜 모르는 거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시더라고요. 계속.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까. 나 진짜 너무 모르겠는데. 네 맞습니다. 자 우리 박성용님 3번.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정확히 아는데요. 깨독해봤자 답은 없을 거예요.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황장군 아시죠? 그 황장군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릎 꿇고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정답입니다. 얼른 찾아가서 화 풀어주세요. 진짜 이렇게 그냥 저는 화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나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미안해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생각 안 나죠. 막상 그때가 되면.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뭐냐면 그렇게 화났을 때 갑자기 다짜고짜 안아주면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냄새까지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 거리 정확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. 어렵겠지만 효과가 날까 봐. 이 화에 상중하를 조금 느끼신 다음에 중까지는 괜찮거든요. 가끔 완전 상인데 안아줬다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밀릴까 봐 또. 그러면은 이런 거죠. 자 우리 한 분만 더 만나볼까요? 네 정명윤님. 저 같으면 일단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. 물론 안 받을 거 알죠.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성의를 보인 다음에 음성이든 영상이든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. 애교 섞인 사과 정도면 좋겠네요. 저도 그렇게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달래줘서 지금은 아내가 됐습니다. 이게 많이 또 바뀌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조금 눈치 있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맞아요. 근데 진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아마 금방 풀릴 거고요. 두 분이 이야기 잘해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진짜 열심히 헤쳐나갔었거든요. 지금도 뭐 그래야 되겠지만. 힘내세요. 화이팅. 힘내세요.